힙합 전성비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올해로 데뷔 22년차 난 널 원의 몬스터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등 수많은 명곡을 탕생시킨 힙합계의 대부 대한민국 힙합 전성비를 만들었고 현재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그야말로 레전드라 할 수 있겠죠 타이거JK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타이거JK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J 뮤지카이의 첫 출연이신데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카이 청취자 여러분 저도 자주 듣고 있고요 초반에 너무 그때도 저를 칭찬해 주시고 제 가사도 소개해 주시고 항상 이렇게 고마운 마음으로 즐겨 듣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색해요 왜냐면 이 공간이 우리가 뭔가 이상해요 지금 이렇게 독대를 하는데 라디오 DJ고 형이 게스트인 상황 자체가 약간 어색합니다 되게 어색하네요 여튼 타이거JK 형님께서 제 라디오에 나와주셨고 그 전에 일단 어제 나온 앨범에도 피처형을 해주셨고 그 관련된 컨텐츠에 제가 도움을 부탁을 드리는 건 하나도 거절 없이 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마음을 표하고요 너무 지금 즐기고 있어요 아 그래요? 명반에 클래식한 앨범에 제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아티스트로서는 그런 기회가 그런 기회를 노리면서 사는 거고 너무 고문네요 이게 막 기회를 노린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만들어지는 과정 처음부터 있었고 원제의 비전이랑 그런 디테일과 머릿속에 있었던 것들이 막 이렇게 현실화되고 할 때 저는 그걸 목격하면서 와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저도 배우고 있고요 근데 덕분에 갑자기 활동까지 시작했어요 제 형이 요즘 요즘 굉장히 바빠요 제 싱글 레고도 제 활동은 안 썼는데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블랙아웃 블랙아웃 명반입니다 지금 오늘 블랙아웃 특히 잡 네 이 곡을 검색어 올려주시면 공약 공약답지도 않지만 제 이름을 비타민 D로 바꾸게 말도 안 되는 무슨 형 이름을 지금 지금 데뷔 22년 차이에요 비타민 D로 어떻게 바꾸요 비타민 D로 바꾸거든요 안대 안대 조합을 검색어 올려주시면 차라리 제가 여기서 뮤지카에서 제가 약속할게요 제 이름은 비타민 D입니다 안돼 안돼 아 이거 볼 수가 없어요 염진이님께서 코코니랑 있을 때보다 더 환하게 웃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이니까 다음 주에 이른다 이르세요 마음껏 읽어도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고 김서진님 와 웡디 형님 멋있다 라고 웡디 형님이라는 게 이제 타이거 제이 케이시를 말하는 거죠 타이거 제이 케이시는 웡디 안 와요 웡디가 원제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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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DJ 별명이 웡제 디제이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웡제 디제이 웡디 웡디입니다 웡디 라는 곡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요 비타민 D도 괜찮고 웡디 도 괜찮아요 웡디 비타민 D 아 괜찮아요 의도치 않게 라임이 맞았어요 웡디와 함께 오늘 잡을 검색어 올려주시면 타이거 제이 케이시는 비타민 D로 바뀝니다 그러고 웡디를 내는 거예요 네 나갑니다 비타민 D의 웡디 에이 웡시잡 가부자부자 흉내밥의 목적은 투자 꼬부있는 신바 아 형이 점점 기분이 이렇게 풀리고 있는데 뭐 이제 형한테 궁금한 걸 다시 여쭤보자면 요즘 코로나가 또 다시 이렇게 좀 퍼지고 있기도 하고 이번 한 해 자체가 조금 문제가 많았잖아요 형 활동이 이번 한 해 동안 좀 어땠는지 뭐하고 지내는지 많이 궁금해하세요 모두가 그렇겠지만 2020년도는 저희한테는 황금의 해였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다시 찾아온 복과 전성기와 저희들이 전국 투어를 두 번을 했고 그다음에 남미 투어를 했고 미국 투어까지 해가지고 진짜 어마어마한 에이전시에서 이게 다 성사가 돼서 올해는 그냥 MLBTY로 비지와 윗미래와 함께 그냥 세계를 도는 원래 계획되어 있던? 네네네 그것도 러브콜이 와서 그런 해였고 미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잡 잡을 검색을 올려주시면 하지 마세요 지금 검색도 하지 마세요 하여튼 그런 해였어요 그런 해였고 굉장히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저희들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서 불평을 하는 건 아니고 느낀 거는 지금 되게 암울하고 무섭고 우울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 느낀 거는 에센셜 런 에센셜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걸로 둘이 딱 나눠서 사는 지금 시대가 잠깐 온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눈속임하고 꾸미고 이런 것들이 전혀 와닿지 않고 그렇죠 그게 다 티가 나죠 다 티가 나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기가 더 쉬워진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되게 솔직히 말하면 힘들고 공연 다 캔슬되고 직원들 자택근무하고 이제 대표로서 직원들 월급을 챙겨야 되고 하는데 벌써 8월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힘든 상황이긴 한데 그냥 초심으로 이게 초심이라는 말이 되게 유치하긴 한데 이제는 돌아가면서 더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활동을 더 많이 보실 거예요 제가 안 하던 것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 상황이긴 해도 또 좋은 거를 또 얻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의사도 아니고 박사는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라니까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니 그게 자꾸 진짜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미국 미국 CDC에서 알았어요 영어 발표가 되고 비타민 D가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타민 D를 좀 싫어한대요 아 진짜로요 진짜로 진짜로 싫어해서 그래서 유색인종들이 더 많이 지금 걸리면 걸리면 힘들어하고 있고 음 오케이 그래서 비타민 D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이름을 타이거 JK 이름을 비타민 D로 네 웡디도 뭔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잡을 검색어 올려주시면 여러분들 비타민 D가 중요한 거 들으셨죠 검색하지 마세요 형의 이름을 지켜야 됩니다 이수은님 지금 열심히 잡 피처링 타이거 JK 기마에 올리는 중 감사합니다 이수은님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해주세요 형의 이름을 지켜야 돼요 자 이제 뭐 이렇게 형이 코로나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런 와중에 형이 또 활동을 많이 하게 됐고 했다고 했는데 필구잼스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다고 네 필구잼스라고 프로젝트는 시작했는데 많이 알려지진 않아서 넌 이센셜셜과 이센셜 이렇게 나뉘다 보니까 우리는 음악을 만들고 있고 이거를 알리는 게 목표였고 했는데 그동안 계속 이 시스템에 중요하지만 이걸 언제 어떻게 해야지 약간 프로모션적으로 마케팅이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진짜 만들어 놓고 그냥 묵히는 곡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원래는 안 그랬는데 이번에는 피처링을 누구로 해야 될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이 있고 도움이 되고 이런 거를 계산하기 시작하다 보니까는 음악의 색깔이 없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와중에 주위에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친구들과 그런 친구들과 많이 콜라보려고 협업을 해서 이런 음악들 혹은 그냥 그림도 조각품도 그래서 그래서 약간 장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음악이라든지 가사 단어 혹은 그림이라도 팔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저는 그거를 사고 브로커가 돼서 그걸로 작품을 만들고 그것도 의정부에서 하는 건가요? 장소나 이런 것들을 세계적으로 가고 싶었던 게 꿈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알리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모두가 힘드니까 필그잼스의 음원을 기부 프로젝트로 만들어보자 해서 저는 키스키스뱅뱅 심의에 걸리는 사랑 노래 아까 방금 들은 비디에 좋은 게 다 좋은 거 그다음에 비비의 안녕히 이 곡 모두가 음원 수익 전부 기부되는 걸로 해서 멋지게 멋진 구성을 하고 내놓긴 했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좋은 취지인 만큼이나 힘이 강하잖아요 그런 건 또 묵직하게 느리게 한 방 딱 때리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1121님께서 저도 지금 잡 검색어 올리는데 한글로 검색어 영어로 해야 될까요? 한글로 해야 될까요? 지금 말씀해 주세요 원 D 원 D 앤 바이바민 D 하지 마세요 J-O-B Hey, what's your job? Your job Hey, what's your job? 지금 검색어에 올리는 게 잡입니다 Hey, what's your job? 가부자부자 형네 밥에 먹어서 보이는 두 잡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여러분들 타이거 JK씨에게 궁금한 질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대구대 유료문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어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원 D 피처링 타이거 JK 김하일의 잡 듣고 올게요 네, 원 D 피처링 타이거 JK 김하일의 잡 듣고 왔습니다 원 D 6485님 타이거 JK님 잡 뮤비 중에 고의 성사하는 부분 진짜 멋있어요 연륜에서 나오는 바이브랄까 아 아니에요 편집을 너무 맨날 감소 그거 아니고 진짜 모든 컨셉이 원제 머리에서 나온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불려가서 시킨대로 한 것 뿐이 없어서 이번에는 겸손한 척이 아니라 저도 그냥 신기해요 아 근데 진짜 이거는 이제 형의 입장이고 저의 제 입장에서는 제가 형 촬영하는 걸 따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실상 어울리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어요 이게 아우라가 없으면 어울리기 어려운 것들이 정말 많았었고 그리고 댓글을 봐도 그 타이거 JK라는 사람의 레전드 그 파워가 없었으면 안된다 그런 말들이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칭찬들래 이걸 3일 이상 찍은 비디오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나요? 모르죠 모르죠 아 진짜 로케이션 그게 또 이제 형한테 고맙기도 하고 아이디 형한테 고마운 게 이 뮤직비디오를 3일 찍었어요 3일 찍었는데 한 명당 하루였거든요 근데 보통 피처링 아티스트가 이제 그 아티스트들을 위해서 이제 하루 이상 찍어주는 게 말이 안되거든요 근데 JK 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컨텐츠를 4개 정도를 나와줘가지고 거의 이제 제가 아우 지금 갚을 게 많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곧 AOMG로 제가 들어갈 것 같아요 비타민D로? 비타민D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노래 듣고 와서 2부 이어서 쭉 타이거 JK랑 얘기해 보겠습니다 린다지 피처링 윤미래의 린다 듣고 오겠습니다 네 우원제 뮤지컬 2부 시작했고요 특별 초대석 타이거 JK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호랑이 옷을 입었습니다 너무 약간 적식을 안 차린 것 같아서 아유 멋있었어요 근데 더 멋있어졌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신혜원님 진짜 제발 웡디랑 음악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 조합이 미쳤다 너무 다행이네요 많이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불러주세요 저도 많이 불러주세요 강유란님 JK님 웡딜의 타이틀곡을 처음 듣고 바로 좋다 생각했나요? 초미담원이 의리 때문에 참여해주신거 아닌가요? 네 처음 원재한테 이제 이런거 부탁을 받고 곡을 들었을 때 저는 듣자마자 제가 문자했어요 아 이거 대박이라고 아 그래요? 아 이거 대박이다 그래서 방향이 약간 다르긴 했었는데 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저는 즐겁게 아 진짜 오케이 재밌게 하면 되겠다 했는데 이걸 타이틀로 까지 나올지는 모르고 저는 사실 타이틀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앨범 만들던 중에는 사실 타이틀을 정해놓고 만들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형이 그러니까 거짓말하는게 아니라 형이 딱 보컬이 왔을 때 콕이 왔을 때 아 이거 타이틀 하자 됐어요 그래서 이거 타이틀이다 해서 회사 들려줘도 무조건 이거 자비 타이틀이다 이거 뮤직비디오에 찍어야 된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뭐 의리 때문이 아니라 노래 좋아서 해주신거 맞죠? 그렇죠 노래가 너무 좋았고 원재가 이렇게 꾸리는 팀들이 다 크리에이티워하고 우산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같이 있으면 즐거운 사람들이라는 원자는 항상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배울게 너무 많아요 아 웃음 웃음 사실입니까 아무래도 조심스럽고 제 성격이 소심한 탓에 누군가의 폐를 끼치거나 누가 되는 걸 너무 싫어해서 항상 걱정이 많죠 뭔가를 했을 때 아 이게 해가 될까봐 타이틀로 정했다고 이제 연락이 왔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이거 진짜 솔직한 말이에요 아 안돼 하지마 제발 다른거 고르자 딴걸로 가자 네 이제 제가 또 밀어붙었죠 형 이거 나오면은 내 얘기보다 형 얘기가 더 많다 이거 가자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봐봐요 여튼 다음 김나영님 JK님 웡디 이번 정규앨범 노래 다 들어보셨나요? 솔직히 어떤 노래가 제일 좋았나요? 당연히 자비라고 하실 것 같아서 그 곡 제외하고 다른 노래 중 어떤게 제일 좋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진짜 모든 면에서 색깔 글 뭐 티징부터 해가지고 비디오 컨셉 비주얼 뭐 음악 목소리 이거 클래식이 나온 것 같고 근데 제 개인적인 취향은 유스트 저는 너무 좋아요 스케치북에서도 그거 할 때 뒤에서 저는 막 춤추고 있었어요 제 가슴을 이렇게 막 긁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유스트 2를 적을 때도 좀 형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왜냐면 그때 시절 얘기하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엄청 형 생각 많이 났던 신기합니다 하영님 1321님 근데 저는 자비라는 노래가 너무 멋있고 세련되고 듣기에 참 좋은데 가사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두 분이 어떤 마음으로 가사를 썼는지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궁금해요 어떤 뜻인가요? 보통 이런 뜻풀이나 해몽을 하면은 시시해져서 그쵸 막히죠 그런 자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거죠 저도 마찬가지구요 아우 형 정말 똑같네 저도 이게 가사 해석해주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만 좀 가르쳐주세요 야바다바두가 뭔지 야바다바두가 예전에 플린스토리라는 그 만화에 원시 원신들에 대한 만화잖아요 그 원신들이 하는 얘기에요 야바다바두 그 원신들의 말이에요 야바다바두 약간 꼬리가 풀어서 얘기하자면 꼬리가 머리가 된 것 같고 요즘 머리가 꼬리가 된 것 같고 약간 원시적으로 돌아간 것 같은 야바다바두 둘 머리 비벼볼 것 같은 야바다바두 워신들 워신들 너무 멋있어 진짜 멋있다 헌하미님 타이거제이킹님 펭수와도 음악 작업을 해서 놀랐는데 어쩌다가 펭수왕 작업을 하게 됐나요 라고 저는 놀랐는데요 펭수가 말하기를 같은 동물이랑 무슨 하고 싶었대요 진짜에요 이거는 기록에 남긴 남은 팩트고요 너무 무서운 동물을 고른 거 아니에요 펭수가 동물을 찾다가 호랑이가 있어서 그리고 4월 28일이 세계 펭귄의 날이었고 환경에 대한 뭔가 그 뭐라 그럴까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경각심을 네 되게 중요한 날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날에 펭수라는 곡을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펭수와 EBS 어 죄송합니다 희노스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전 수익 음원 수익을 기부해가지고 환경단체에 기부가 되는 왜 이렇게 기부를 기부를 항상 하시는데요 형님 아니 형님은 진짜 기부를 계속 하시는게 아니 저는 솔직히 그거 보면서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해도 형은 항상 뭔가 고를 때 좀 궁금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항상 뭔가 환경 지구 혹은 뭐 그런 정말 큰 인류적인 것도 생각하면서 항상 프로젝트를 정하고 기부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형한테는 음악 작업의 원동력이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이제 살다 보니까 네 어느 순간 쓰레기에 되게 집착하게 됐어요 네 이거를 이제 만약에 저 혼자 살았으면 아직도 안 그랬을 거예요 네 네 아 이 세상을 그 아이들한테 남겨주고 가야 되는데 음 네 네 쓰레기를 남기고 가기 싫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음악도 네 네 네 네 네 지금은 인정을 못 받고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못 하더라도 네 네 저는 음악이 됐건 소리가 됐건 뭐가 됐건 쓰레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쓰레기를 미래에 남기고 가기 싫어요 네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깨끗한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와 그러면서 이제 어 네 뭔가 프로젝트 시작을 했을 때 이걸 가장 필요하게 사람들이 저의 그 의도를 네 알아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기분을 하고 제가 뭐 이걸 막 많이 하고 잘하고 그런 건 아니고 네 그건 션씨라고 대표주자 대표주자 달리고 계셔서 아 근데 그게 저는 많이 느껴졌고 좀 궁금했어요 이게 어떤 얼마만큼의 원동력을 주길래 정말 끊임없이 계속 그런 큰 목표를 향해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 느낌이 굉장히 커요 원재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 많은 사람들이 뭐 박수를 쳐주지 않았더라도 어 지금 듣는 칭찬 한 명의 칭찬이 너무 그 그 희열을 어떻게 보면 그 희열에 중독된 것 같아요 음 어떤 한 사람이 형 때문에 뭐 총알보다 무서운 건 MC의 철학이라는 라인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면서 저한테 허벅지에 문신을 새겨서 보여주거나 진짜 나쁜 선택과 좋은 선택에 기로해서 좋은 선택을 하게 됐다 뭐 이런 거를 들으면서 저는 어쩌면 어쩌면 제 2고의 문제인 걸 수도 있고요 거기서 저는 원동력 말씀해 주신 원동력 힘을 찾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돈도 좋고요 그래서 잡을 검색어에 올려주시면 비타민D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뮤직하이 렛츠고 정말 0001 이렇게 해서 최근 인터뷰하신 걸 봤는데 사진들이 하나같이 20대 30대라 해도 오바가 아닐 만큼 너무 멋있게 나오셨던데 아 이거 저도 궁금해요 20년이 넘는 활동 기간 동안 그런 멋진 스웩을 유지하는 비결이 뭔가요? 솔직히 형 아 여기 사진이 보이는데 형 저는 형 이제 벗은 것도 봤잖아요 봤잖아요 운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 이 말은 운동은 계속 안 해요 저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어떻게 그래요? 몸이? 계속 뭔가 딱 근육이 잡혀있고 아 생각으로 진짜입니다 중요해요 도인이 됐네요 아니요 진짜 생각으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서 이걸 어떻게 생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시작이고 사람들이 다 항상 자기가 많이 한 얘기인데 혼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혼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안에 있는 이 숫자로 셀 수 없는 세포들이 다 지금 따르고 있다니깐요 기대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하면 아니 식물들이나 화초에 클래시컬하는 음악을 틀어주거나 얘기를 해주거나 하면 더 잘 자라요 그런 생물도 그러는데 몸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리고 쇼미더머니 때 이제에서만 알 수 있는 건데 쇼미더머니 때 굉장히 큰 것을 얻었고 원제라는 아티스트를 얻었고 근데 저한테는 인생에서는 슬럼프가 시작됐었어요 네 네 네 네 네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비즈랑 저의 그 이상한 너무 작은 거에 매달리는 성격 때문에 네 네 네 책임감이 너무 커가지고 네 네 어떻게든 우리 팀들을 계속 끌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과 이런 프레셔에 그렇죠 그때 몸이 굉장히 망가졌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뭐 제발 얘기도 있었고 네 네 그러면서 그때 몸이 굉장히 푸른 거예요 아 네 그때는 제가 제가 아니었어요 그때 그래서 예전 사진으로 가고 그때 공연 사진들을 보면은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아니에요 아 네 근데 이제 이제 건강해지고 그런 붓기가 빠지면서 네 다시 이제 몸이 괜찮아지고 처음에 시작이 굉장히 안 좋았으니까 비교로 좋게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튼 형은 저도 원재를 봤거든요 벗은 모습을 저요? 진짜 대박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형 그건 어떻게 저러지 비교 말씀해 주세요 말 또한다는 소리예요 운동은 안 한다고 저한테 아 정말 아니 제가 저희가 그때 뮤직비디오 찍을 때 스타일리스트 같았잖아요 제 친구가 해줬는데 그때 친구가 저한테 상처가 되는 말을 하더라고요 타이거 제이케이시 옷 입히니까 편하다 이거 장난 하여튼 원재가 너무 부러운데 신기하네요 사람들은 칭찬 그만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제 추천곡을 더 듣고 올 건데 이번 타이거 제이케이시의 추천곡이죠 드렁큰 타이거의 뷰티풀인데 이 노래 추천한 이유가 있나요? 제 드렁큰 타이거의 이름을 걸고 낸 마지막 정규앨범 엑스 제 10집의 마지막 앨범의 타이틀곡이었어요 이 곡이 타이틀곡이었는데 활동을 못했어요 그런 이유로 그때 네 맞아요 형이 그때 몸이 안 좋았었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면 뜻깊을 것 같아서 네 뷰티풀 뷰티풀 그러면 이 노래를 듣고 올 텐데 여러분들 노래 듣는 동안 궁금한 질문 있으면 고릴라 어플 혹은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멋지죠 드렁큰 타이거의 뷰티풀 듣고 올게요 드렁큰 타이거의 뷰티풀 듣고 왔습니다 자 하영님 웡디랑 드렁큰 타이거 아니 타이거 제이케이 두 분은 나이가 차이가 꽤 나는데 두 분을 만나면 무슨 얘기하나요? 음악 얘기 빼고요 스몰 토크나 수다 떨 때 주로 대화가 뭔가요? 저희 무슨 대화 하죠? 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작은 것부터 제가 근데 궁금한 걸 좀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형한테 서로? 서로 좀 많이 물어보는 서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직까지도 서로를 잘 안다라기보다 항상 궁금해요 뭔가요 궁금한 게 많아서 서로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주현님 JK님은 웡디를 쇼미더머니에서 처음 보고 또 합격 목걸이를 주신 분이잖아요 그때랑 지금의 웡디가 많이 달라진 것 같네요 어떤 게 가장 달라졌다 생각하나요? 궁금합니다 신기하게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역시 네 달라진 게 없고 자랐죠 와 와 근데 진짜 네 이렇게 대답해 주는 사람 형이 처음이었어요 아 정말요? 왜냐면 제가 항상 어디 인터뷰 가면은 전 달라진 게 없고 뭔가 이렇게 그냥 약간의 그냥 사고의 변화밖에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형 밖에 없어서요 와 오 진짜 신기한데 이거는 저도 변한 게 없다 생각해요 저는 달라진 게 없고 121님 윤미래씨도 린돼지 노래에 참여했고 싹쓰리 활동 덕에 저도 옛날 힙합 음악을 찾아듣고 있는데 역시 드럼큰타이거 타샤니 노래들은 전부 명반이네요 jk님이 힙합계에 싹쓰리를 만든다면 어떤 멤버로 구성하실 건가요? 물론 우선 재석이 형 그렇죠 필요하죠 효리 끝이 끝났네요 그러면 비 이렇게 해서 만들겠습니다 그게 뭐야 이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싹쓰리를 한다면 원재 원재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코트쿤스트는 코쿤 코쿤 들어오고 그리고 한 명 한 명 더 재석이 형 저도요 아 원재 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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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쓰리 아주 궁금하긴 하나요 웩 8302 왕디랑 jk님 어제 스케치북 녹화하러 가는 출근길 사진 봤어요 두 분의 무대를 스케치북에서 볼 수 있나요? 너무 기대돼요 저도 기대됩니다 저도요 출근길이 저는 뭔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는 운이 없어요 항상 출근길 왜왜왜 굴욕의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형 출근길 사진을 아직 못 봤네요 아 진짜 친절한 정권씨 하하하하 항상 친절하셔서요 아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도 근데 대포 카메라가 막 있으니까 저도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뭐냐고 이런 거 처음 해본다고 그냥 다다다다다닥 짚고 가시더라고요 멋있게 그걸 소화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무슨 BTS가 왔나 혹시? 나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하늘님 타이거제이케이에게 우원제란 타이거제이케이에게 우원제란 나를 발견해준 그래서 인생에 지금 또 새로운 목구리를 달아준 은희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워서 넘어갈게요 김연아님 비비가 또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비비가 만든 19분 러브송 시가릿을 듣고 가사가 정말 파격적이라 놀랐습니다 아마 비비의 아버지 같은 타이거제이케씨도 놀랐을 것 같은데 비비의 시가릿 처음에 듣고 어땠는지 궁금해요 음악이 너무 멋지고 그냥 원제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이에요 이 친구 비비를 발견했을 때 원제한테 먼저 자랑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2000 언제였죠? 17년이었나? 그때 제가 비비를 처음 들었어요 근데 JK 형이 진짜 그냥 혼자 디깅을 해가지고 찾아낸 여튼 그래서 비비씨와의 인연이 참 그렇게 신기하게 됐는데 여전히 잘 지내고 여전히 잘 지내고 여전히 되게 독특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고 또 굉장히 착하고 여리고 이런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착한데 이 표현을 꼭 해야 되고 맞아요 맞아요 뭔가 사람들한테 그 표현을 하면서 뭔가를 일깨워주고 이런 거에 중독되어 있죠 중독되어 있어서 굳이 19금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것들이 아니라 이 친구한테는 이게 다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 대화하고 하다가 제가 지져 항상 느껴져요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다큐멘터리 맞나요? 그게 너튜브에 나오는 영상을 봤는데 진심의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진심어린 그 표정들이 나오고 여튼 그래서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아 내가 쭈미 때 형 괴롭힌 것 같다 비슷해가지고 아 형 표정을 여기서 또 보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비비의 노래를 한 곡 듣고 오려고 하는데요 시가릿은 아마 심의가 안 될 것 같아서 이 노래 저 좋아해요 나비 나비 비비의 나비를 듣고 오겠습니다 네 비비의 나비 듣고 왔고요 광고까지 들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형 오늘 어땠나요? 너무 즐거웠고 와 뮤지컬 청취자분들과의 첫 만남인데 좋았어요 원제의 다른 모습도 봤는데 이제 점점 편해지면서 아 그냥 계속 하고 싶은 느낌 좀 아쉽죠 아쉽고 가기 싫어요 지금 시간이 조금 가기가 약간 애매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제 좀 편해진 느낌인데 배경이 너무 화사해서 지금 형이랑 뒤에 핑크색이 너무 안 어울리거든요 진짜 안 어울려요 여튼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2020년 사실 뭔가 계획을 짜기에는 환경 시대 자체가 분위기에 별로 안 좋지만 혹시 계획이나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2020년 지금 저도 이제 본받아서 굉장히 많이 음악 작업을 했어요 그걸 계속 계속 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갑자기 동해번째 서해번째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지금 갑자기 던진 질문에 제가 약간 대답한 거고요 지금 제일 제가 하고 싶은 건 즐겁게 살자 역시 그거죠 막 살자는 아니고요 즐겁게 살자 행복하게 한순간 한때 욜로가 유행했잖아요 그렇죠 한 번 사는 인생이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읽은 명언 중에서 요새 한 번 죽는 인생이라는 걸 들었어요 읽었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를 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한 번 죽는 거지 한 번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좀 더 사력 있게 행복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원제의 잡을 들으면서 검색을 올리는 게 비타민 D로 가는 게 비타민 D 비타민 D 알겠습니다 그럼 타이거제기 케이시 너무 아쉽지만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드렁큰 타이거 피처링 마샬의 안나 레귤러를 들을게요 타이거제기 케이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원 Black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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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ckout